자, 취득세 마무리 짓자고요. 자, 일단은 700페이지 한번 봐요. 700페이지. 자, 6번. 취득 당시 현황에 따른 부과. 자, 항상 세금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죠? 그런데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자, 공부상 등재 현황.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비과세는 등록면허세 끝나서 등록면허세와 비교하고 들어갑니다. 자, 701쪽. 자,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종전의 등록세와 종전의 면허세 합쳐서 뭐라 그런다? 등록면허세. 그런데 이 종전의 등록세는 소유권 이외예요. 소유권 이외,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할 때 등록세, 각종 면허 합쳐서 등록면허세 시험은 이 위에만 나오고 밑에는 출제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는 원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인데 미등기, 옛날에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자, 701쪽. 개념. 자, 항상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입니다. 공부, 형식주의라고요. 공부에 등기에 관한 각종 면허, 면허는 읽어보는 걸로 만족하고 등록을 하는 자, 어디에 공부. 그럼 공부에 등록을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겠죠? 유일하게 공부기준은 등록면허세밖에 없다. 자,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쭉 읽어보시고 뒤에 다 나와요. 자, 2번 과세대상 역시 똑같네. 설정, 변경, 소멸, 엔드 공부.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이다. 수없이 많죠. 단, 취득세가 과세대는 취득원인, 취득세가 과세대는 취득원인은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이거는 뭐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한다고요? 소유권은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제외하되, 다음에 등기등록은 오함,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광업권, 업권. 이거는 원시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과세를 안 해. 그럼 뭐할 때 등록면허세를 물어보죠? 등록할 때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포함 최저 6천원 과세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 소유도 취득세는 2%만 냈다. 그럼 이거를 뭐다? 2% 납부했잖아.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볼 때는 최저 6천원 과세합니다. 그 다음 제척기간이 경과 취득세가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등록을 물어볼 때는 과세합니다. 그리고 면세점 50만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 그러나 등기 또는 등록을 물어볼 때는 과세합니다.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은 취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 등기등록, 등록을 물어보므로 비과세 빼고는 다 최저 6천원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이 뭐냐. 세법은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등은 건수로 계산해서 건수. 그래서 한 건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의 건수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로 돌아가네요. 항상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도지역에서는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 과세권자, 일명 줄여서 도구세, 자치시와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입니다. 그리고 납세지는 등기등록 종류에 따라 상의하다, 다르다. 자, 부동산은 항상 소재지. 그리고 니은, 같은 등록이 관계사랑 둘 이상 걸쳐있다. 걸쳐있어요? 그럼 등기소가 두 군데잖아. 걸쳐있으니까 등기소가 두 군데니까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절대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걸쳐있다. 자, 그 다음 분명하지 않을 때도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럼 기역만 부동산 소재지이고 나머지는 등록사항이므로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자, 납세의무자. 자, 납세의무자도 공부기준이죠? 자, 공부에 나왔잖아. 등기등록을 받는 등기권리자. 즉, 공부에 이름보고 갔어야 합니다. 명의자.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관상 권리자를 말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설정등기와 말소등기 구분해야 돼요. 설정등기는 공부에 누구 이름로 올라가? 그 등기에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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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 그래도 저당권 설정등기는 은행, 저당권자,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등기는 권자, 즉 임차인. 그리고 지상권은 지상권자, 건축물의 소유자고,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소우자. 말소등기는 권자가 없어지면서 그 등기에 설정자. 그래서 설정등기는 공부에 권자, 권자, 권자. 말소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설정자가 납세의무자네요. 자, 그 다음 위에 설명했잖아요. 꼭대기 어쩌고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를 말한다. 등기 등록 명의자, 즉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그리고 1번 등기 등록이 된 이유. 법인이 판결을 돼 그 등기 등을 밑줄 그어. 무었 또는 취소가 되었다. 말소. 그럼 위임이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대위적 등기입니다. 대위적 등기는 누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 소유자. 납세의무입니다. 채권자는 신청자일 뿐이에요. 법상 납세의무자는 건물 소유자. 소유자. 그리고 채권자 대위등기입니다. 그럼 채권자는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등기를 신청하죠? 신청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이 경우 채권자는 행정안정분행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죠. 받아야 대위등기를 신청하니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가 납부확인서를 받아서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세금이 들어왔잖아.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건물 소유자 채무자에게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밑줄 그어. 즉시. 즉시 통보를 해야 채무자가 알겠죠? 즉시.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과세표준. 여기다 항상 뭐를 곱한다?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자, 이거 배우면 끝나잖아 이제. 자, 과세표준. 자, 부동산 등을 과표로 하는 것은 원칙은 뭐다? 취득당시 하면 안 돼요. 등록자의 신고가액이다. 이건 안 바뀌었어. 그 다음 예외는 시가표준액이다. 신고가 없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적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크면은 신고가액. 자, 그 다음. 예외에도 불구하고 등록에 포함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절대로 취득당시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등록당시 가액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취득가액이 40만원이야. 그럼 면세점에 들어가죠. 면세점 40만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잖아요. 50만원까지는. 그러나 등기할 때는 뭐를 납부해야 돼.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등록 면허세 납부할 때 가액은 40만원. 이해를 갖고 한다. 등기할 때는 40만원짜리가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래서 등록에 포함되는 소유권 원인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등록당시 하면 안 돼요. 달라지더라도. 다만 달라지는 경우는 있어. 자산재평가. 감과 상각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졌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뭐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변경 전 가액 하면 안 돼요. 변경된 가액. 자, 그래서 밑에 1번. 변경된 가액이 뭐냐? 법인이 하는 거죠.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감과 상각 사유로 달라졌다. 그랬을 때는 변경된 가액. 그럼 변경된 가액이 뭐냐?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입니다. 그리고 2번. 채권금액에서 채권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밑줄고 없다. 그럼 없다. 그럼 어떤 애를 채권금액으로 한다? 목적이 된 것. 부동산 가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처분 제한이 목적이 된 것. 근저당 설정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 빼고 없다. 그럴 때 뒤에 지문은 뭐가 나오면 맞는다? 목적, 목적. 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봅니다. 없다 그러면 목적,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각종 변경등기, 말소등기, 해지등기, 하필등기 이런 것들은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매일 건, 건수, 종량세로 계산합니다. 그럼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 다음 4번.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다. 아주 중요하죠.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야. 그래서 뭐다? 공부상 금액을 과표로 한다. 신고서상 하면 안 돼요. 다를 때는 공부의 금액을 갖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세율. 세율이 나와 있죠. 세율은 무슨 세율과 무슨 세율로 나눈다?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이렇게 그럼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 표준세율이에요. 소유권 왜 나왔어? 옛날에 2% 납부하고 10년까지. 2% 납부하고 11년부터 등기할 때는 나머지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전의 등록세.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보존등기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취득세를 알아야 돼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2.8. 옛날에 2% 납부했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0.8%만 납부합니다. 0.8% 유상. 유상은 취득세는 농지는 3%. 외에는 4%.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는 뭐다? 큰 거에서 1을 뺍니다. 등기를 늦게 한 거니까 농지 구분이 없어. 등록면허세는 이거에 1을 빼. 1을 빼니까 몇 %? 2%? 이렇게. 그 다음 상속. 상속은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농지. 2.3. 외. 2.8. 그럼 큰 녀석. 농지 구분 없어요. 1을 빼니까 0.8. 그 다음 증여. 상속의 무상은 항상 증여해요. 증여. 비영리. 2.8. 취득세. 왜? 3.5. 그럼 비영리 구분 안 해. 큰 거. 2를 빼. 그럼 1.5. 네 가지 소유권. 왜 나왔어? 옛날에. 2% 납부하고. 오늘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2% 또 내게 되잖아요. 2 빼고 0.8. 그리고 그래서 오른쪽 뭐다.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2를 뺍니다. 즉 종전에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라. 2% 빼고.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물권. 자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은 전부 몇 프로야. 과세 표준의 0.2. 0.2가 나올 때는 이 과세 표준을 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지상권은 부동산가에게 천분해둘. 가등기는 소유권은 부동산가에게 천분해둘. 담보 가등기는 채권금액의 천분해둘. 또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에게 천분해둘.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보증금. 전세금액의 0.2. 그리고 임차권은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월임대차금액의 천분해둘. 그 다음 가져가 경매. 네 가지죠. 이거 왜 하는 거야. 돈 받으려고 가져가 경매는 부동산가에게 아니라 채권금액의 천분의 둘. 그리고 나머지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에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당 6천원. 최저한 세이기도 하죠. 최저한 6천원 것입니다. 자 일단 밑에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과세지 않았다. 하나여 농지와 비용리 구분하지 않는다. 취득세 큰 녀석의 일을 뺀다. 그런데 어렵게 나왔을 때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자 유상인데 주택이잖아. 그럼 주택은 1에서 3%를 적용해. 옛날 법하고 관련이 없어. 이 취득세율에 몇 프로만 등록면허세로 과세한다. 등기 안 하는 것은 50%를 곱한. 빼나면 안 돼요. 뭐를 물어볼 때 주택, 주택, 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50%를 곱한. 그럼 1%짜리는 50%면 0.5 절반만 적용하고 3%짜리는 1.5만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나오면 취득세율 1에서 3%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000원보다 적을 때는 무조건보다 6,000원을 적용한다. 그리고 세율 시 주의사항. 탄력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 무슨 등기만? 미출구, 부동산 등기만. 모든 등기하면 틀려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를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나 부동산 등기만. 나머지는 일정하게 곱하는 모두 일정세율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최저한세.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중과세가 나왔네. 자, 이번에는 중과세입니다. 표준세율이 끝났네요. 자, 중과세율은 어떨 때? 대도시. 대도시. 과밀억제권의 대도시입니다. 법인 등기. 이 법인 등기 할 때, 자본금 등기 할 때 중과한다. 여기서 법인은 설립할 때 본점, 지점, 군사무소 다 들어갑니다. 법인 등기는 분사무소. 그리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할 때도 다 중과합니다.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100분의 300. 3배예요, 3배? 대도시. 항상 산업단지는 중과하면 안 되겠다. 제외, 지점, 분사무소 전입, 중과세율, 부동산 법인 등기 세율. 법인 등기가 표준세율을 얘기하는 거야. 3배. 3배는 분수로 출제가 됩니다. 100분의 300. 3배. 단, 금융업, 은행업 이런 거를 뭐라 그래? 밑줄 그어. 중과, 제외업종이다. 그래서 이런 중과, 제외업종. 대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이죠. 이런 거는 3배로 중과하지 않고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 100분의 300으로 안 합니다. 단, 제외업종이라도 사후관리가 들어가. 중과제외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서위 없이 몇 년 이내, 2년 이내, 3년 하면 안 돼요. 중과, 제외외업종으로, 즉 업종변경 또는 중과제외업종, 외외업종으로 업종을 추가할 때,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도시에 중과제외업종이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금융업, 은행업은 300으로 중과를 안 한다. 단, 업종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있는 경우는 3배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부가징수. 원칙, 신고하려는 자는 시군으로 갑니다. 시군, 그럼 시군으로 가면 납부서를 주죠? 납부서를 갖고 시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리고 등록하려는 자는 영수증, 두 종류. 영수필 통지서, 영수필 확인서를 뭐에? 등기서류에 첨부. 첨부. 자, 원칙은 절대 60일을 쓰면 안 돼요.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전까지입니다. 60일 쓰면 안 돼요. 예외, 예외는 취득세랑 동일해. 이럴 때는 추가징수, 60일을 씁니다. 중과적용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 받은 게 추징 대상이 된 60일, 나머지는 첨부,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자, 신고우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별 딱 붙여. 자, 신고를 안 했다. 다 하지 않았다. 또는 부족하게 신고했어.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있죠. 근데 밑줄 그어. 전까지 납부했잖아. 전까지 납부할 때는 불리익이 없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까지 납부했으니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아노 신고는 취득세와 동일하고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와 같이 보통징수. 자, 오른쪽. 다 있잖아요.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 가산세는 항상 신고와 납부지형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취득세와 동일하되 다른 점이 있어. 등록 면허세의 가산세는 취득세와 동일하나 취득세의 80% 중가산세는 미등기 전매 했잖아. 그러니까 안 붙어. 등록 면허세는 중가산세가 없어요. 80%가 뭐예요? 중가산세, 미등기 전매. 등기를 안 하고 팔았잖아. 그럼 취득세는 80%가 늘어나. 그러나 등록 면허세는 등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등기 안 하면 등록 면허세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적용하지 않음. 그 다음 부가세. 둘 다 붙어 이름. 일단 둘 다 붙어. 이름만 알아. 그런데 지방개혁세의 10%는 뭐에 붙어? 뭐에 붙어? 납부세액의 20%가 붙어. 농특세의 10%는 절대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감면세액의 20%가 붙어요. 둘 다 납부세액 하면 안 돼요. 등록 면허세의 10%는 납부세액의 20%. 농특세의 10%는 감면세액의 20%. 그럼 등록 면허세 함께 납부해야죠. 이 두 녀석도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자가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할 때는 본세 따라가니까 두 녀석도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 비과세. 자, 1번 국가. 국가, 지자체, 지자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다. 비과세. 자기, 자기, 자기. 자, 기타. 회사 정리 또는 특별정산의 밑줄고. 법원의 촉탁등기. 법원의 촉탁등기는 원래 명의자에게 과세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비과세한다. 회사 정리 또는 특별정산. 회사 끝났네. 회사 명의로 촉탁등기 할 때는. 이럴 때는 비과세해줘요. 그 다음 2번 행정구역병정, 주민등록병정, 초관청병정. 다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비과세다. 자, 무덤. 무덤은 비과세입니다. 등록 면허세, 묘지 비과세. 면허는 알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밑줄 그어 지방세 체납. 체납됐죠? 납부가 연체됐죠? 그럼 지자체는 압류가 들어가잖아. 압류와 해제는 지자체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기들이 압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니까. 비과세 되는 것이다. 밑줄 그고 과세 되는 거 하면 안 돼요. 비과세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끝. 중요한 것은 707쪽.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707쪽.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자, 취득시기부터 봐요.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공부 마무리해야 돼요. 취득시기. 자, 취득세 유상은 법 바뀌었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근데 옆에 저거.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면 뭘로 따져?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따져요. 취득시기. 무상은 징역해약일, 상속은 상속계시일, 원시취득은 중빠른 날, 간주취득도 중빠른 날, 등록면허세에는 취득시기를 안 써요. 취득일이 필요해.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있자. 과세표준. 자, 유상. 자, 사실상 취득가 얘기잖아. 그 다음, 특수관계인의 부당액에 산 부인은 취득세를 띄워먹었죠? 그러니까 많이 거둘려고 시가인정액. 무상도 뭐다. 시가인정액. 그러나 과세표준액이 1억이하는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상은 시가인정액. 그럼 시가표준액이 1억이하는 뭐다? 둘 중에 정하는 가액으로 간다. 그 다음,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무상은, 증여는, 시가인정액. 그럼 상속은 시가표준액. 딱 이렇게 아우탈이 정해져야 돼. 무상,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원시나 간주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시가표준액으로 가고. 자, 등록론어세는 다르잖아.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아래 봐요. 자, 취득세는 면세점. 50만 원이야. 1년 이내 갖고 따지죠, 한 건? 그러나 등록론어세는 면세점이 없어. 최저 한세. 최저 세액제. 6천 원 징수합니다. 자, 비과세 봐요. 아까 취득세 비과세 안 했잖아요. 자, 등록론어세 한 번 봐요.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 법원이 촉탁등기. 어떨 때 회사정리 또는 특별청산 비과세. 행정구역병정, 주민등록병정.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 그리고 무덤, 묘지. 묘지, 무덤 비과세예요. 자, 그럼 왼쪽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비과세. 국가, 지자체. 자기들이 하는 거는 비과세입니다. 똑같죠? 자, 두 번째. 기부, 체납, 부동산 비과세야 합니다.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원칙은 기부하는 거니까 비과세야. 근데 뭐다? 조건이 변경되거나. 옆에 적어야죠?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받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는 과세로 전환됩니다. 원칙, 기부, 체납, 부동산은 비과세. 근데 기부하기로 해놓고 뭐다? 조건이 변경돼. 매각하거나 증의해버려. 그럼 당연히 부과, 과세. 그 다음 기부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 그럼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취득세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어떤 거? 위탁자. 수탁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수탁자.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라 관리처분을 맡겼잖아. 그 다음 수탁자를 경질하고 새로운 수탁자, 신수탁자에게 넘어갈 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합니다.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이런 거. 그 다음 환매권 행사, 법률에 의한 거. 비과세합니다. 법에 의한 거니까. 내 부동산이 수용돼. 국가가 수용해가. 수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해. 진행을 못하게 돼서. 그럼 수용됐던 부동산을 다시 취득했다. 법률에 의한 거. 비과세. 그 다음 밑에 네 번째는 기억해야 돼. 이거 개수야. 개수. 뭐를 개수한 거야?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이 얼마이야? 9억이야는 비과세다. 공동주택의 개구멍. 시가표준액 9억이야. 공동주택이에요. 개수입니다. 공동주택의 개구멍. 비과세한다. 근데 개수 옆에 적어.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 포함하여 놨는데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니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대수선 제외. 공동주택 9억이야. 비과세. 대수선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취 등록면허세 끝. 참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과목을 수업하는데 그러나 합격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중개사는 얼렁뚱땅. 하루 쉬고 공부하고 이틀 쉬고 하루 공부하고 민강을 밀리고 끝이 없어요.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무조건 붙을 수 있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나중에 합격자 모임할 때 가보면 11월달부터 꾸준히 하신 분들은 거의 90%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이 뒷받침돼야 영광의 합격이란 열매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아직도 안 늦었다. 공부에 올인 날 때가 됐죠. 마지막 이론정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약집을 강의하는데 그냥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쫓아오기 바빠요. 제가 옛날에 요약집 기본사 할 때 정리 프린트 줬잖아요. 세목별로 그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개정된 거 기타 등등만 첨가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단계가 있지. 한 방에 뚝 튀면 다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차분하게 열심히 왔으면 좋은 결과가 되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재산세로 돌아갑니다. 재산세와 뭐는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비교가 불필수입니다. 자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다. 우리가 취등록 재산세의 부과금거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죠. 탐세력 그러나 재산세의 부과금거는 뭐다? 미래의 수익력입니다. 차가 나요. 수익력이 부과금거다. 수익력이 부과금거다. 미래에. 부동산은 미래에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익을 얻는 자에게 과세함으로 응익과세다. 그리고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 지난번에 배웠죠? 항상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소유자는 세금 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성립 시기 자 그 다음 과세 주체는 항상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니죠. 소재지 시군고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리고 조세에 불리는 취등록 면허세는 물세입니다.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지만 재산세는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도 있다.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물세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정부가 결정하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증수방법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증수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은 증수하지 않는다. 증세비 절감을 위해서 2천원 미만 그리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고객납세자들은 물납 및 분할납부 제도를 인정한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다. 당의 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피담보된 채권보다 뭐다? 항상 항상 우선 변제받는 조세죠. 당의 세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의 지방개혁세 소방분 지역자원세 재산세는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재산세 과제재상은 열거된 겁니다. 구분 다섯개 토건조 선왕 취득세랑 똑같아 토지는 뭐다? 공부상 등록되는 토지와 등록은 안되더라도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미등기 토지도 과세합니다. 그래도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건축물도 구분하죠. 시설물과 건축물을 구분해서 건물분 재산세 따로 내고 밑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구분 그 다음 주택은 구분을 안 해요. 주택은 주택은 절대 구분을 안 합니다. 건물과 과액과 토지가 액을 합산하여 통합하여 과세를 합니다. 통합 합산하여 통합하여 그리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과 고급 주택도 뭐다? 근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지워 중과세 대상 별장 폐지가 됐다구요. 일반 주택에 들어가죠. 그래서 고급 주택도 주택이니까 어떻게 계산해? 건물과 도지 가액을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래서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 별장 고급 주택은 주택에 포함해서 과세한다는 뜻인데 취득세 중과세 별장 은 폐지 됐어요. 일반 주택처럼 계산한다. 알아두시고요. 선박은 따로 선박분 재산세 항공기 항공기분 재산세 그래서 주택은 절대로 주택분 재산세로 가기 때문에 건물분이나 토지분 재산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요. 합치니까 구분나네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 그래도 건축물에 뭐가 나와서 부속 토지를 제외하여 구분 과세 하죠. 건축물은 구분 과세 하고 주택은 합산해서 과세 하니까 주택에 대한 건물과 토지는 위에 토지건축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물어볼 때는 구분 과세 하고 주택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과세 하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 2분의 1 날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 잠시 쉬었다가 토지분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